자 우리 전국의 물리학원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9월 평가원 여러분 긴장도 많이 하고 좀 불안해하고 점수 못 나오면 어떨까 이런 사태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거죠. 우리 옛 명작 중에 80일간의 세계일주 한 70일 남았는데 여러분 좀 먼 아프리카나 남미 한 군데 안 가더라도 70일이면 3개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이 9평이라는 이런 유의미한 이런 경험 삼아서 수능을 향하는 추진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수정하고 리셋해서 완전히 새로운 작전을 짜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작전과 계획을 수립해서 또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쉽다 그러는데 나는 뭐 4등급 5등급 나는 뭐 30점 35점 물론 이제 상처를 좀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난이도 자체가 너무 낮아보는 변별의 문제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수록 좀 더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틀리는 문제는 남들이 맞는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 2페이지 남들이 맞는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대신 그렇다고 남들이 틀리는 건 똑같이 틀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틀리는 건 틀려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남들이 맞는 문항을 무조건 맞춰놔야 이것이 바로 1등급의 바로 하나의 둔턱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난이도가 뭐 이렇게 좀 낮다 그래서 뭐 컷도 좀 낮게 나오고 뭐 높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어떤 상대적인 평가 속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죠. 시간 잡아먹는 악귀. 그죠? 그런 문항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보는데 대부분 모의고사 실전 실모를 치르면서 문제집 풀듯이 하더라고요. 실전 상황을 고려하시고 30분 안 돼 28분 27분 이렇게 좀 더 시간을 쪼대서 진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역학문항 같은 경우에 정말 타임어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역학문항도 2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그걸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뭐 시간 확보에서 1, 2, 3페이지까지 빨리 풀고 그리고 4페이지 시간 15분씩 20분씩 남겨서 풀어? 앞에는 빨리 푼다고 실수 틀려? 뒤에는 어렸을 틀려? 그럼 인생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시간 확보에 그런 경영이 유지가 돼야 된답니다. 특히 올해에 이루어진 평권에 아주 두드러진 특성 하나가 있어요. 6평에 여러분들 5번 기억날 겁니다. 첫 페이지 1페이지의 끝문항. 또 이번에도 이 시간 잡아먹는 악귀에 잡혔던 부분이 이번에 바로 9번이었을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 틀렸다, 맞혔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짧게 가셔야 돼요.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해 버리면 결국 초반부에 시간이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잡아먹는 악귀. 이거 확실하게 올해의 수능에서 질의식을 쓸 뿐이 바로 이 시간 경영이랍니다. 뭐 대책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길게는 이해 못하지만 좀 구체적인 것은 캐스트라든가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또 질문 게시판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해드릴 텐데요. 구체적으로. 일단 뭐 하나 이제 그 좀 문항의 그런 뼈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가 후방으로 갈수록 문제풀이 많이 하다 보니까 유형 정리라는 거 물론 필요하죠. 시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의를 기록 보고는 겉보기의 유형, 이런 얄팍한 유형 정리는 큰 도움이 실전에서는 안 됩니다. 실전 무익이에요. 무익합니다. 바로 그 속 안에 들어가서 설정, 물리량의 연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실질적인 진정한 유형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관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어진 물리량의 조건이 이게 왜 주어졌고 주어진 것들에 분명히 근거와 당의성이 있고요. 풀이법의 순서, 이거는 실정하여서는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예가 있었어요. 수능 평가원 당일날 현장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한 친구가 그래도 뿌듯했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점수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뒤에 좀 시간이 모자여서 한두 문제를 못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에서 걸렸느냐? 9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랬대요. 어?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더라? 여러분 수능장에서는요. 어떻게 푸는 거더라를 기억하려는 순간에 그날은 작살인 거예요. 기억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비슷한 뭔가를 봤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국 풀이법에 메어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풀이법 이전에 그 물리량 근거, 물리량은 전부 다 물리학의 95%가 뭐라 그래? 상관관계라 그러죠. 일단 말씀드리지만 이 9번, 5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오래 이루어진 이 평가의 문제가 초반부에 시간 잡아먹는 악귀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짧게 갈 거냐, 길게 갈 거냐. 또 길게 가서 맞추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에 대한 실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물리량의 연결, 이거 확실하게 받으고 뭐 까놓고 대체, 그래요. 선생님과 기타업이라든가 로테라든가 특히 로테이션 그리고 우리 또 기특한 완장정복의 운동역화편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점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송곳 문항, 알죠? 무슨 말을 하는지. 뭔가 팍 튀어나오는, 와 이런 송곳 문항은 따로는 없었지만 벗드, 결국 중간급의 문항에 이 부분에서 변별이 갖춰지는 거예요. 왜? 이거는 문제 하나가 쉽다, 어렵다라는 거의 의미가 아니라 시간 경영의 문제가 생길 거냐 말 거냐로 변별력이 갖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는요. 딱 하나예요. 직독 직해. 그러니까 제가 강조 많이 하는 게 문해력이라는 거잖아. 읽으면서 그 문장의 해석을 얘기하는데 문장의 해석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읽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거라는 걸 쓱 자기의 의식 속에 쓱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매치가 되면서 쓱쓱 진행되어야 그래야 바로 전체인 것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짧게 가라 해서 속단하고 추측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러니까 더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조급하니까 막 속단하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추측해버립니다. 안 돼요. 단어의 연결을 분명히 밟을 건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야말로 이 교제에 관해서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정말 훌륭하게 잘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보통 처해 있냐면 이 교제를 문제집 한 권 정도로 취급을 해요. 이거 풀어봤어? 안 돼요. 풀어봤어로는. 여러분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좋아요. 예를 들어서 9번과 19번.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어떤 교제에 관한 그런 것들을 봤다면 아마 한 권쯤은 다 소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 9번 같은 경우는요. 수능완성에 16페이지에 4번. 19번 같은 경우는 수능특가, 수특에 60페이지에 7번. 특히나 이 문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저는 문제, 어? 그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 나가는데 오, 이거 익숙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연습했을까? 한번 봐봐요. 이 책에 있을 테니까 수특 책에 60페이지에 7번 봐봐요. 이게 바로 그대로 역할 에너지의 보존과 손실을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봤다라는 그 잔재되어 있는 기억이 결국 시간 잡아먹게.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숨 쉬듯이 나오려면 그냥 문제 풀고 답냈다 끝내지 마시고 이 문항의 설정을 곱씹으세요. 곱씹으세요. 근거와 당의성이 너무도 당연하게 숨 쉬듯이 나오셔야 된답니다. 자, 총평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끝까지 지금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해설강의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라고 자, 해설강의 진행합니다. 해설강의는 주요 문항, 10여 문항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